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불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곤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1장에서 3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에 대한 3단계 평가를 내리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세계경영은 이스라엘을 승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넷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섯째, 이사야는 남유다를 죄악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77일 이사야 1장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아 시대에 아무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게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유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굴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호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시를 벌이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업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혼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조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부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오는 정유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유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폐망하고 여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오.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스의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부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맞는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팀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론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살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상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방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팀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난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도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정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노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미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오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왁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왁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조만군의 여왁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왁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왁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근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로 율법에 정통하였고 국제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국제관계를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셨으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의 죄악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혼신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지도층들은 더욱 사치와 탐욕과 부패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렸고 내용 없는 종교적 행위로만 가득했으며 제사장 나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답답함과 통곡의 소리를 전하며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